새파랗게 어린 새댁 시집살이 살아야겠냐고 하잖아요. 동진 엄마한테 이래라저래라 한 모양이에요. 아 참 동진 엄마가 누군데. 들어온지 얼마나 됐다고. 내가 요즘 피아노 칠 맛이 안나 흥개지고. 내일 조목조목 야단쳐 눈물 쏙 빠지게. 네. 지금 뭐냐? 2층 청소해요. 아마 힘들 거야. 그러게 누가 들어와서 할래? 이대로만 나가면 아마 한 달도 못 버티겠죠? 우리 학이 달렸지. 좀 모질다 싶어도 서로를 위해선 그 수밖에 없어. 지도 있으면 힘들고 우리도 불편하고. 아니 불편한 건 좋아. 이 집에까지 지 나쁜 운 때문에 우한 닥칠까봐 그러지. 왜 아니에요. 어머님 좀 들어가겠습니다. 동진 어머님 급여요. 제가 드렸으면 하는데요. 왜? 여러 가지로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이 집 안 쥐이는 오면이 나지 너 언니? 동진 엄마 내가 쓰는 거지 네가 쓰는 거야? 어디 설거지를 시키고 이래라 저래라. 아이고 참. 아니 하루 세 끼 그것도 힘들고 못하겠어? 죄송합니다. 다신 이런저런 소린 나 안 듣게 해. 꿰피지 말고.